아이고! 눈이 부셔서 누가 조명을 켜놨나 했더니 오셨네 오셨어 안녕하세요 수호 담임입니다 아 처음 뵙네요 수호아빠입니다 이거 말이에요! 대한민국 다음스타를 이렇게 학교까지 오시키면 어쩌라는 겁니까? 가족은 방문을 하셨어야지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들 다니는 학교 궁금했어요 엄마 아 상담실이 여기인가요? 예예예 널 돈을 사겠어 사랑의 미라 과학팬이었어요 저 여기 사인 좀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도 사인 음악 선생님이에요 저도 선생님 선생님 저는 순정 팬이었어요 엄마 저는 다음날 가르치고 있어요 저는 다음날 가르치고 있어요 에이수 호 에이수 호 에이수 호 에이수 호 에이수 호 뭐야? 아 왜 이래 진짜 우리 코트위를 하얗게 불태운 사이잖아 NBA급 콤비 플레이 에이수 호 니가? 아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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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수 호 니 아빠 이주원 이라며 연예인 이주원 그리고 연예인 이주원 와 대박이다 진짜 뭔 소리 뭔 소리야 왜 그러고 아니 애들이 상담실 앞에서 봤다던데? 와 진짜 대박이다 이소. 우리 엄마가 진짜 팬이거든. 혹시 사인을 한다고 부탁 좀. 역시 유전자의 힘이 대단해. 가족 없다더니.